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답이 한 가지로 수렴되죠. 초등학교 6학년도 70 드신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아닌가요? 행복해지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행복의 실체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는 고통의 연속인데 행복이 잠깐 잠깐 순간적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인생은 기나긴 고통의 연속인데 행복이란 놈이 잠깐 잠깐씩만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행복이 보고 싶어. 그래서 더 행복을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늘 행복하다면 오히려 행복을 갈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늘 고통스럽다가 잠깐 잠깐 행복이란 놈이 찾아보니까 더 그립고 더 보고 싶고 더 아쉽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거든요. 제가 학교 앞에 살아요. 한양대학교 앞에, 행당동 앞에 살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걸어서 나갑니다. 뚝방길로. 가면 11시, 12시에도 아주머니들을 만나요. 제가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귀엽다고 하세요.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가끔씩 같이 걷자고도 하세요. 굉장한 부담이죠. 그런데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어요. 이분들이요. 미치겠습니다. 구리까지 갔다 왔어요. 봤더니 그분께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걷는 건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도 아니게 맨날 하시는 거예요. 즉, 제가 밤마다 강변에 나가서 저도 운동을 하니까 자전거도 타고 걷기도 하고 아주머니들, 큰 걸음으로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많은 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생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증거죠. 여기 한두 가지씩 다 운동을 하고 계시죠? 대답 안 하는 것들은 어린 거야. 아직 평생 갈 줄 알지? 참마의 말씀. 자, 한순간이다. 즉, 인생이 길어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밤마다 그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는 거죠.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아주머니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통장이 아홉 개야.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죠?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고 제 직업이 대학 교수라는 걸 잘 모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통장이 아홉 개야. 좀 부담스럽죠. 물론 궁금해서 얼마짜리인데요? 뭐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종신보험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길어진 인생에 행복한 길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또 하나의 준비가 뭡니까? 경제적 자산이죠. 즉, 육체적 건강과 경제적 자산. 이 두 가지. 아마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술 채면 뭐 사요? 로또 사죠? 안 맞아요. 그래도 사죠. 안 맞아도 고야? 뭐 이러면서. 저도 10장씩 삽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미치겠습니다. 즉, 저도 경제적 자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이딩을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하고, 또 경제적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돈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곤 해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인문학자로서 이 두 가지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라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건강하고 또 경제적인 자산만 쌓이면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 혹은 길어진 인생, 우리 노후 대비를 위해서 완벽한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뭔가 좀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저는 정신적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육체적 건강이나 경제적 자산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건강과 경제적 자산을 모으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에 살고 계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분들이 과연 왜 자살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거나 좀 외로움들을 느끼시거나 그래서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저는 길어진 인생,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건강 혹은 정신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을 오롯이 하는 것이 어쩌면 물질적인 무언가를 축적하거나 육체적인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묻지마범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승자독식, 무한경쟁, 루저로 사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주의를 높이고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신은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야 사랑해. 왜 사랑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라든가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왜 저는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데 정신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면 인문학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조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호메오스타시스 즉 정신적 항상성이라고 하죠. 우리 흔한 이야기지만 더우면 땀 흘리시죠? 안 흘리나요? 병원 가보세요.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 병원 가보세요. 더우면 땀을 흘려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 인체가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하는 것이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생물학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정신도 뭔가 외부 세계와 내면의 세계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 끊임없이 정신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사실 바로 이러한 정신적인 항상성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길어진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육체적 건강, 경제적 자산과 더불어서 인문학적인 자산들을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제가 관계와 소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도 어쩌면 바로 이런 인문학적 자산의 축적과 즉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처음에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답이 한 가지로 수렴되죠. 초등학교 6학년도 그 이야기를 해요. 70드신 어르신들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지 아시죠? 돈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바보 같은 교수라며? 그것도 몰라? 이래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제가 오늘 좀 앞서 말했듯이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뻔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의도 가면. 300명이나 있어요. 동그란 집 안에 있어요. 가방 끈 연락 이뤄요. 아이고 참.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하는 거죠.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것을 지키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 지키면서 살아도 별반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죠. 배운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모시박히게 배웠으면서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석상한 현실인 것이죠. 지식으로서만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돈이라고 하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만 뻔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쯤 여러분들도 저도 다시 한 번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Bionic on happiness라고 하죠.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죠. 구강구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던 단 거를 하도 훔쳐먹어서 이게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는 이상한 불안 즉 버트란드 러셀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이런식 불행이라고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뻔히 다 알고 계실 텐데 현대인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내가 왜 불행하지? 답을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저한테 왜 불안하냐고 묻는다면 월세가 밀려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버트란드 러셀 선생님께서 이 바이런식 불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현대인들이 걷고 있는 이상야릇한 불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평온한 상태 평정심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반증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불안하세요?